면도 안 부러지고 철기 철기라고. 그 집이 소문나지죠, 1등 칼국수인데. 1등. 매콤하고, 현하고. 뒷맛도 깔끔하고. 볼륨이 저녁에는 덜 본 놈들이 그냥 꽉 차, 그냥. 꽉 찬다고? 그럼. 단산하고 찾아온 이곳. 칼국수 한 그릇 맛보기 밑에 몰려든 식객들 대기행 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인원은 점점 많아지는데. 전문적이에요, 기계가. 혹시 얼마나 기다리세요? 저 한 3, 40분 정도 기다렸어요. 3, 40분? 여기가 해장이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. 아, 해장이 좋다고? 술 드셨구나. 술을 많이 마셨어요? 어제 좀 술을 마셨어요. 인터넷, 인스타 보네요. 아, 인스타 보고? 네. 맛집을 찾겠다는 사명의 불타는 김 PD. 검증을 위해 52여 분 대기 이후 잠입 시도. 잠입 성공. 그런데 국물 맛 보자마자 진실의 리액션 선보이는 식객들. 식객들의 미각을 사로잡은 칼국수. 너 정체가 뭐니? 알고닉 칼국수. 어머? 지금까지 이토록 신박한 조합은 없었다. 들어는 봤는가, 먹으면 봤는가. 탱글탱글 손 내면 톡 하고 터줄 것만 같은 알과 부드러운 일이 고동통한 면의 환상 조합. 이름하여 알폭탄 칼국수. 그냥 알탕 같아요.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호르륵 호르륵 너더라도 면치기 산매격.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또 대접하고 싶으러 왔어요. 한 번 뒤져보셨어요? 네, 점심 진짜 대접해야 하는데 어제 너무 맛있게 먹어서. 이틀 연속. 또 여기 모시고 왔어요.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, 왔두와야지. 손님들의 극찬에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 우리 뉴베이스 김 PD. 근무 환경이 바뀌었네. 리얼 맛집 리얼 검증 스타트. 매곡적이고도 아름답다. 알과 이리의 탱글탱글하고 영롱한 자태. 바로 입속으로 집어넣고 싶은 충독이 들게 만드는 마성의 비주얼. 덜어내고 덜어내고 또 덜어내도 칼국수 한 그릇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 알과 이리. 산더미처럼 푸짐한 양의 알과 쫄깃한 면이 만나 한 쌍의 커플이 되었으니. 용도 좋지 않아요. 이었지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. 조깃한 면이 만나 한 입. 야, 일하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좋겠다. 탱글탱글 속이 꽉 들었잖아. 알도 한 입. 음의 횡재 꿈안 김 PD. 말도 안 된다. 고맙습니다. 말도 안 된다. relação. 감사합니다.